김현감 호설화 신라시대의 호랑이 설화 신라 때 자녀로 변신한 호랑이가 김현과 부부 인연을 맺은 뒤 그를 위해 죽음을 택했다는 설화 삼국유사 권호효선편 김현감 호조에 수록되어 있다 호원설화라고도 한다 두 편이 설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김현설화이고 다른 하나는 신도징 설화이다 이 두 편이 범설화를 삼국유사에 편입시킨 이련의 의도는 한국 설화인 김현설화와 중국 설화인 신도징 설화를 통하여 전자에 나타난 범의 좋은 구실과 후자에 나타난 나쁜 구실을 대비하여 범의 좋은 구실을 내세우는 데 있다고 생각된다 김현설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신라 원성왕 때에 매년 2월이 되면 8일부터 15일까지 연 8일 동안 남녀가 모여 복을 빌기 위하여 흥윤사에 전탑을 도는 복회가 있었다 이때 김현이 복회에 참석했다가 연부를 함에 따라 도는 한 처녀를 만났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정을 통한 뒤 처녀의 집으로 갔다 그 처녀 집주인 노파는 김현을 보더니 처녀의 오빠들인 삼호가 해칠 것을 염려하여 김현을 숨겨두라고 하였다 얼마 지나 호랑이 3마리가 나타나 사람 냄새를 맡고 어흥거리며 김현을 찾았다 이때 하늘에서 삼호가 즐겨 사람의 생명을 많이 해치므로 한 마리를 죽여 징계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삼호가 매우 근심하자 처녀는 자기가 대신 하늘의 벌을 받겠다고 하니 삼호는 즐거워하며 모두 달아나버렸다 그 뒤 처녀는 김현에게 말하기를 나는 비록 그대와 유가 다르지만 이미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이제 내가 집안의 재앙을 막기 위하여 대신 죽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그대의 칼에 죽어 은덕에 보답하고자 한다 내일 내가 시장에 들어가 해를 끼치면 대왕은 반드시 중록주 공의로서 사람을 뽑아 나를 잡으려 할 것이니 이때 남군이 겁내지 말고 나를 쫓아오면 내가 그대에게 잡히겠다 고하였다 김현은 거절하였으나 처녀는 자기의 요수주 공인은 천명으로 자기의 소원이며 또한 남군의 경사이며 아울러 자기 집안의 복이여 나라의 기쁨이니 이는 하나의 죽음으로 여러가지 이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죽은 뒤에 절을 세우고 불경을 읽어줄 것을 부탁하였다 다음날 호랑이를 잡는데 성공한 김현은 그 뒤 벼슬에 올랐고 호랑이를 애도하기 위하여 절을 지어 호원사라 이름하고 항상 법만경을 읽어 호랑이의 저승길을 빌어주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김현설화는 호랑이가 처녀로 변신하여 김현과 부부의 인연을 맺은 뒤 자기의 새오빠들을 살리고 국가의 어지러움을 없애며 김현을 출세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택한다는 살신성인을 그 주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징 설화는 이와는 달리 범이 나쁜 구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중국 당나라에 살던 신도징이 야인으로서 한주지방 현위에 임명되어 임소로 가다가 진부현에 이르러 눈바람을 만났다 이를 피하여 어느 무사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처녀를 만났다 그녀는 허름한 차림으로 있었지만 살결과 얼굴은 매우 아름다웠다 신도징은 그 집에서 하루를 묶는 동안에 늙은 주인의 후대를 받고 처녀와 훈인의 예를 올려 그 집의 사위가 되었다 그 뒤 신도징은 그 처녀를 데리고 임소에 이르렀다 복록은 매우 적었으나 그의 아내가 힘써 살림을 잘 꾸려나갔고 또한 일남일녀를 얻어 그녀는 현 모양 처가 되었다 신도징은 임기가 끝나자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아내가 고향을 그리워하여 함께 처가에 갔다 그러나 처가의 식구는 아무도 없었다 아내는 부모를 생각하며 종일토록 울다가 병무통이에서 후피 한 장을 보고는 크게 웃으며 그 후피를 쓰자 호랑이로 변하여 나가버렸다 이에 놀란 신도징이 두 자녀를 데리고 쫓아가 습속을 찾아보았으나 끝내 아내의 행적을 알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신도징 설화에서는 호랑이의 구실이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보다는 호랑이가 처녀로 변신하여 신도징과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자식까지 나아 가정을 이루었으나 다시 호랑이로 되돌아가 신도징을 배반함으로써 가정을 버린다는 조치 않은 구실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 앞에 김현설화와는 대조를 이룬다 이와 같이 이련이 호랑이가 아름다운 구실을 하는 김현설화와 무진 구실을 하는 신도징 설화를 아울러 삼국유사에 삽입시킨 목적은 호랑이의 아름다운 구실을 내세워 결과적으로 불교적 권선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현감호 설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신도징 설화가 중국의 방대한 설화집인 태평광기에서 연유되었다는 사실이다 신도징 설화가 태평광기에 삽입된 신도징과 직결됨으로써 우리는 이련이 삼국유사를 편천할 당시 이미 태평광기를 접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중국의 태평광기가 이미 13세기에 한국 문헌에 그 내용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이를 통하여 태평광기가 13세기경에 우리나라에 전해왔다는 추견서를 확증설로 바꿔놓은 데 의의가 크다고 본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